혜인이가 더 좋아하는 상황은 BTS 진이랑 만나기, 블랙핑크기, 블랙핑크의 멤버 되기 이건 뭔지 알지? 혜인이가 더 원하는 이건 모두껏 맞추지 이거 못 맞추면 아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지? 보여주세요 진 만낭이 나도 진 만낭이 진님이랑 진이랑 와 역시 와 역시 1 어? 방탄소년단 진 저건 분명 우리 진 오빠 입술이야 입술이 진이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? 너무 잘생겼습니다 위에 혜인이 혜인이 뽑아주세요 저는 2분 뽑을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?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했었잖아요 선택은?